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징어 배불러는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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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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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면발이 다 좋아요 주먹밥 새우가 잘 어울려서 맛있어요 새우가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오징어 빵빵빵빵빵ществ 매콤한 고추냉이는 고추냉이가 있어요 진짜 잘 어울렸어요 오이티와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요 소금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소금을 넣었어요 고추냉이가 엄청 나고 있어요 고소한 식감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고소한 식감 이번엔 고소한 식감 조금씩 먹어서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고소한 식감 잘 먹어요 고소한 식감